국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등 2명이 신청했습니다. 이에 따라 책임당원 50%, 여론조사 50%의 경선 절차에 거쳐 23일쯤 본선에 오를 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받지만 아직 강원도지사 후보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특히 이광재 의원 차출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단독 후보였던 원창목 전 원주시장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